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찍어놨던 영상이 노재민 관계로 제가 살짝 급조하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지금 영상은 노트5로 찍고 있구요 제가 유튜브를 사용할 때 어떤 장비들 써가지고 만드는지 간단하게 오늘은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뭐 카메라겠죠 요게 이제 캐논에서 나온 80d 구요 그 다음에 요것은 조비에서 나온 고릴라 팟 포커스 라고 하는 라이너미입니다 그리고 얘는 로드에서 나온 비디오 마이크 프로 라는 마이크인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렌즈는요 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논에서 나온 음 1018 그리고 제가 테이프로 이렇게 로고는 다 가려 놨어요 여기에도 뭐 캐논 로고나 80d 로고 다 가려 놨거든요 왠지 조금 뭐 개발도상국 같은 애 갔을 때 좀 더 이렇게 하는게 안전하다고 해서 가려 냈는데요 얘는 지금 에 1018 is stm 렌즈 이렇게 손덜방도 되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출 때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모터 소음도 뭐 안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광각 렌즈 인데 요거를 원래 썼었는데 최근에 제가 조금 폼프가 와 가지고 산 UFO 렌즈죠 시그마 에서 나온 1835 렌즈도 일단 가지고는 있는데 이거는 뭐 좀 제품 사진 찍거나 할 때 좀 뭐 쓰려고 일단 사봤고 음 일단은 이게 좀 많이 무거워요 그래 가지고 아직은 많이는 쓰지 않고 있는데 일단 주력으로는 거의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게도 굉장히 뭐 다 렌즈에 비해서 가볍고 해 가지고 렌즈는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는 아 이게 확실히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품질이 굉장히 달라요 오디오 품질이 굉장히 다른데 단점이라고 하면 뭐냐면 얘가 밧데리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 밧데리가 아 뭐 중간에 밧데리가 나가면 녹음이 안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게 항상 버튼을 켜 줘야 됩니다 버튼을 이렇게 켜고서 찍어야 되는데 요걸 한 번씩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난리 나는 거죠 예 열심히 냄맛하고 찍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요게 꺼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엔 영상만 녹화가 되고 녹음은 하나도 안 들어가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우키 님하고 한번 찍었을 때 그렇게 해서 난린 적이 있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품질은 뭐 더할 나위 없었습니다 가격이 좀 고가라는 게 단점인데 저는 그때 좀 블랙 프라이드 때 한번 저렴하게 사 가지고 그나마 잘 쓰고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쓰고 있고 이 아이도 아 요즘에 뭐 그 케이시 나이스테드라고 하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블로거가 원래 처음에 많이 써 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요것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작은 것도 있고 가벼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제가 쓰고 있는 게 아마 거의 제일 무거운 기계까지 지원이 되는 모델인데 요게 포커스 라고 해 가지고 자유자재로 다리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고 할 때는 이렇게 셀카 처럼 쓸 수도 있지만 아 뒤에 제가 조금 정리가 안되나 셀카처럼 쓸 수도 있고 이 다리를 이렇게 벌려 가지고 삼각대처럼 쓸 수도 있고 이게 막 자유자재로 휘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단점이 좀 무거운데 얘가 이제 하중을 좀 많이 견뎌 되는 모델이라서 무겁긴 한데 여기 볼헤드도 따로 구매를 해야 되고 가격은 좀 나가지만 그래도 뭐 좀 안정감 있게 쓸 수 있어서 만족스럽게 쓰고 있습니다 무게만 버텨준다면 요거보다 좀 가벼운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가 지금 뭐 요정도 세팅으로 쓰고 있고요 당연히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제 배터리 배터리는 제가 음 배터리 강박증이 좀 있어 가지고 세 개를 해놨는데 요거 하나로 완충해 가지고 쓰면 하루에 다 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밧데리가 굉장히 오래가 가지고 어 그거는 좀 마음에 듭니다 3개 다 쓰기도 힘들 정도로 제가 음 밧데리가 오래 가구요 그 다음에 메모리도 약간 메모리도 항상 강박증이 있어 가지고 이게 하나에 64 기가 인데 요게 3개가 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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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그래서 얘도 블랙프라이데 때 뭐 한 뭐 만 몇천원인가 2만 몇천원 되게 싸게 나와 가지고 세 개를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충전기인데 조금 이따가 보고 요거 그레이 카드라 그러죠 요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철사가 프레임이 들어있는데 이렇게 한 손이라 좀 그런데 이렇게 하면 작아지거든요 컴팩트해지게 그래서 컴팩트 해 가지고 가지고 다니기도 편하고 요 그레이 카드 노출 맞추거나 이 아 화이트 밸런스 맞출 때 굉장히 좋다고 해 가지고 뭐 실제로 좀 요런 데지가 누리끼리 이 방 지금 조명이 좀 누리끼리 한데 요런 걸로 아 얘로 촬영할 때는 얘로 좀 커스텀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고서 촬영을 하고 그러면 좀 색깔이 조금 흰색이 흰색으로 검색이 검색으로 좀 나오죠 그렇게 해서 촬영을 보통 하구요 얘를 세워 놓고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편집으로 넘어가면 요 메모리를 갖다가 여기다 꼽아 놓고 아 맥북 프로 2014년 15인치 기본형이구요 이게 지금 용량이 256기가 에요 256기가 가 굉장히 부족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도 거의 스트리밍으로 보고 게임도 뭐 하지 않고 이러니까 충분하더라구요 저는 뭐 전혀 512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아이들만 제가 따로 여기 외장 하드 인데 이게 ssd 인데요 이게 그냥 뭐 쓸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ssd 케이스만 사가지고 얘를 이제 usb 3.0 으로 여기 연결을 해가지고 외장 하드로 쓰고 있구요 항상 이제 편집할 아 찍은 영상만 여기다 다 집어넣어 놓고 그 파이널 컷 프로를 갖다가 작업을 요 안에 있는 이제 영상들을 가지고 소트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능이 뭐 2014년 모델이지만 전혀 문제없이 예전에 제가 뭐 삼성 nx1 쓸 때도 뭐 4k 같은 것도 뭐 전혀 저는 뭐 이렇게 무리없이 잘 편집하고 너무나 잘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잘 쓰고 있구요 아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파이널 컷 프로 10 이라고 하죠 x 그게 사실 뭐 프리미어보다 비교해 보면 훨씬 저렴해요 한번에 300불인가 예 한 번만 돈 내면은 뭐 평생 동안 쓸 수가 있고 업그레이드도 하는데 뭐 추가 과금도 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 저는 뭐 프리미어 대비 제 손에 익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파이널 컷 프로를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편집은 나는 스트랩 패드가 좀 불편하더라구요 웹서핑이나 이런거 할 때는 제쳐내는게 편한데 그래서 마우스는 이게 로지텍에서 나온 mx 애니웨어 2 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우스인데 저는 이게 쪼끄매 가지고 그립감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제 손님은 사실 큰 표현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 뭐 mx 퍼포먼스나 뭐 이게 좀 큰 아이들이 그립감 크고 이런 애들은 오래 쓰면 약간 좀 나는 불편하더라구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작아 가지고 이렇게 내 요쪽부분 이렇게 땅에 딱 닿는게 좋은데 이게 크면 이렇게 들려 있어 가지고 약간 불편하더라구요 그래서 얘가 컴팩트하고 뭐 가지고 다니기에도 가볍고 배터리도 얘가 지금 4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로 usb로 케이블로 충전을 해가지고 거의 뭐 한달인가 얼마간 간다고 하는데 한달까지는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터리도 굉장히 오래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3개 기기가 3개까지 페어링을 해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PC가 여러개 있는 분들은 돌려가면서 쓰기도 좋고 저는 이거 굉장히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한힐이라 그러죠 무한힐 누르면 걸리는 그것도 이렇게 뭐 여기에 버튼도 있고 좌우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 버튼도 하나도 있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구요 자 요걸로 그래서 편집하고 마우스로 편집하고 소스 영상 소스 넣어놓고 그 정도네 이게 거의 최고 최소한의 제가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맥북 충전기인데요 요 부분만 따로 팔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큰 좀 더러운데 케이블이 오래 써가지고 이게 접시가 되는 플러그라서 요걸 인터넷에서 오픈마켓에서 따로 샀구요 요게 이제 접시가 되는 플러그에다 하면은 가끔 질답게 시판에 항상 올라오죠 얘를 만지면 짜릿짜릿한 전기 온다고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접시되는 플러그에서 얘를 써가지고 쓰면 곧 짜릿한 맛이 없어집니다 굉장히 쾌적하게 쓸 수가 있구요 고정도 되네요 그죠 배터리 메모리 얘랑 얘는 좀 무거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은 안 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리고 마이크 카메라 그리고 삼각대 겸 셀카봉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뭐 자세하게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고 뭐 마이크랄지 뭐 뭐 그렇죠 마우스랄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심층적으로 좀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원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오늘 1월 1일인데 약간 조금 캐주얼한 동영상이지만 봐주셔서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는 모두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에도 2017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한해 되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vas태지 가족들과 함께 한 cranSD 친구들과 함께 한product fit 우리 가 Sozial pride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사될이들 구독춤 처럼 감사합니다 웬 소 heavenly 아 근데 너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